Yeah, I'm going home tonight All right This is our Marinova Love 아, 괜히 지웠나? 너무 쌩얼인데? 약간 상어 닮았는데요? 나 지금 너무 너무 메이크업 지금 Hi, guys Hi We just got back from KCON LA KCON LA를 하고 왔죠 그... 집에 가고 있을 거 같은데 Are you guys going home or not? Yeah, I'm going home or no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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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atal Trouble That's the first time I heard Fatal Trouble It was actually our first time performing Fatal Trouble as well as XO as well as Paranormal So good The energy was crazy 진짜 대박이었어 와 요새하게 너무 지금 너무 쌩인데 약간 비주얼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네,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게 좀 말하려고 왔으니까 좀 더 업드라이네 OK OK 됐다 땡큐 You're welcome You know what's so good? 아 땡큐 땡큐 이건 제 방입니다 디에크랑 방입니다 라이브 하려고 왔어요 아 맞다 아까 막 초대해달라 했는데 근데 이걸 우리가 이걸 눌러야 되나? 네 저희가 초대 안 하면 못 와요 제이 형도 라이브 한다고요? 그런 거 봐 네? 동재도 할 수 있구나 제가 같이 이거 합동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나 봐요 다 놔야 되나? 이거 들어올 거 같은데 웨이딩이네 웨이딩 계속 기다려야 되나? 제이 형 방에 가서 저희 라이브 하고 있다고 저희 거 들어오라고 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제이 라이브에 가고 그리고 저희는 함께 해주세요 저희는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가자 렛츠고 오 형 머리 자랐죠? 응 조금 아까 전에 여기 머리 엄청 붙어있었어요 머리를 연준분들이 되게 많이 안 자른 생각하셔서 많이 잘라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잘라요 제가 고기를 매일 먹, 너무 많이 먹으니까 좀 빨리 자요 머리가 그렇구나 I started crying when I found out You performed Panama I wish I could Could been here 없었어, 오늘 못 오셨네 그래도 파라노말 앞으로 자주 하고 싶어 저희도 파라노말 좋아해서 자주 할 거라서 왜그러니까 파라노말 뭐 없든 없든? 종종? 그래가지고 파라노말은 정말 좋은 노래예요 오늘도 아주 없든 네 제이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나? 부끄러워 어떻게 하는지 아나? 전화해볼게요 저희도 파라노말 땡땡땡땡땡 땡땡땡땡땡 땡땡땡 땡땡땡 땡 제이크 형 안 덤네요 제이크 형 안 덤네요 제이크 형 괜찮아요 이게 가... 옷을 이거밖에 안 가져왔어요 캐리어를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제이크 형 전화를 안 받네 오늘 제이크 형 라이브 한다고 말 안 했는데 아잇 왜 안 들어와 약간 계속 요청이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내가 보니 제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 같아 네 전화 안 받아 나한테 전화 왔는데 시작하기 전에 지금 하려고 그러니까요 들어오려는 거 같아 영어 저도 딱 그거 봤는데 오케이 영어로 제이크 형들에 제이크 형들에 제이크 형들에 제이크 형들에 영어 잘하셨다 그래도 우리가 LA니까 지금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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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메이진 최이크 형들 페메이진 파란홈 바란홈 이게 Westminster 지금 오이전인데요? 이게 바로 오이전 와 얼굴 진짜 크게 나와 제일 긴발 제일 긴발 제일 긴발 제일 올려가는 것 같아 이 디클라인드 거절했대요? 디클라인드 제이 형이 거절했어요 라이버를 이 디클라인드 하이 아저씨 얼굴은 어때요? 손가락을 막 잘못 눌러서 얘가 안 들어와 진짜 아 진짜 오늘은 생일이세요 어 해피 벌드 데이 해피 벌드 데이 플리즈 인 바이 제이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디클라인드 이 디클라인드 이 디클라인드 제이 형 삐졌다 삐졌네 따 쌩이 형 아 쟤야 뭐해? 왜 자꾸 거절을 안 돼 뭐라고? 왜 자꾸 거절을 했어요 형이 아 머리는 가는데 아 지금 지금 고정 이빨이 다 그거 내 핸드폰으로 하고 있었던 거 안여가지고 요청 안 하겠어 네? 뭐라고요? 나 그 뭐냐 회사폰으로 하고 있었는데 아니 드랏 바람 엄청 세게 맞은 사람 같아 엄청 빨리 달려가다가 창문 밖 차 창문 오토바이 타는 사람 같아 오토바이 뭐예요? 다 먹고 있나봐 아 나 밖 와있는데 어 이거 세 명 라이브 못하나? 저 한번 인바이트 해주면 안 돼요? 어떻게 했는지 네? 한번 해봅시다 형 해볼게 인바이트란 것도 있었어? 아 아예 그냥 한 명밖에 안 쌉이 제가 실시간으로 댓글 한번 달아볼까요? 어 좋다 아 우리 라이브에? 네 오케이 오케이 라이브를 이러면 세 명이 하는 거야 그러네 응 예 잠깐만 오 예 레츠고 제이 형 멋있어요 아 제이랑 오늘 MC 해가지고 재밌었습니다 제이 형 MC 잘했어요? 아까 못 봤어요 저 원래 나 정보원에 정원이라 했는데 맞아요 그 LA에서 응 그것도 그 때보다 좀 더 괜찮은 게 그때 우리가 관객 바로 옆에서 막 그 인이어 안 켰었잖아 맞아요 근데 이번에 인이어 끼고 해가지고 아 인이어를 안 켰어? 어 그래서 약간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몰라 저번에 몰랐어 360도 하울리드잖아 그래도 PTD 커버했잖아요 응 저 반대로 쓰고 그것 때문에 맞아요 이번에 좀 확실히 맞아요 리허설 제대로 했어 360도가 약간 군무할 때 약간 방향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저 그 가요대전 할 때도 그 턴 막 있었잖아요 군무에 이게 원래는 딱 턴 할 때 시선 고정해놓고 딱 돌아야 되잖아요 응 360도의 관객이 있으니까 딱 돌았는데 리허설 때 어 어디가 정면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 그래갖고 막 옆에 추고 막 옆에 보고 추고 이럴 뻔했어 아니 좀 약간 헷갈려 그러니까요 이게 똑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무대 위에서 보면 왼쪽 앞 뒤가 되게 똑같이 생겼어요 어떻게 그게 똑같이 만들었는지 신기해 무대가 K였잖아 완전 Symmetrical 오 데칼콤하니? 응 데칼콤하니 왜 웃어요 우리끼리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Symmetrical Symmetrical Symmetrical이 뭔 뜻이에요 제 형 약간 대칭 아니야? 네? 대칭 아니야 대칭? 대칭? 음식 아니야 이러는 줄 알았어 정답입니다 뭐 먹어요? 뻐근에이지 어디가 뻐근에이지 어디가 뻐근에? 어디가 뻐근에이요? 어디가 뻐근에이지? 스톤 에이지? 아 쟤 혼자 조명 켠 거 봐 그러니까요 아 치사하게 혼자 조명 켜기 오 조명까지 쳤어 야 진짜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방에 지금 노란 조명 밖에 없어 우리도 그래 하긴 저희가 좀 너무 노랗게 놨다 응 근데 조명이 다 노래 응 근데 오늘 미국에 막 되게 다양한 데서 많이 오셨어요 일본에서도 오시고 멕시코에서도 오시고 그 국기 같은 거 이런 거 되게 많이 오시죠 맞아요 아 근데 KCON 너무 재밌어요 진짜 아 근데 이번에 저희가 헤드라이너로 뭔가 마지막에 공연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게 사실 이제 저희 해주는 감독님께서 계속 그냥 여유롭게 하시라고 했잖아 아 맞아요 그러니까 멘트든 뭐 시간에 쫓기지 않으면 여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너무 좋아요 맞아요 진짜 그게 제일 큰 장점인 사실 이거 말해도 되나? 뭐요? 그거 말해도 될걸요? 그러니까 네 사실 저희가 KCON을 했을 때 처음에 셀리스트가 좀 달랐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너무 보일지 그러니까 저희가 컴백을 하고 파라노멀이랑 이게 좀 더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추가를 했습니다 파라노멀이랑 몇 곡을 여러분들에게 근데 제가 파라노멀은 꼭 하고 싶었어요 근데 원래 파라노멀은 KCON이 있었지 그리고 Fatal Trouble 응 Fatal Trouble 그 둘 다 있었지 근데 우리 둘이 그 둘이 그 둘이 그 둘이 왜냐면 모든 팬들 모든 팬들 모든 L.A. 아메리카 Fatal Trouble 그리고 파라노멀 오 예 그게 정말 좋아요 추가에서 추악을 너무 잘했어 진짜 그 정말 핸드마이크가 너무 재밌는 거 같아요 응 그 캐릭터는 여보세요? 어 말해 딴 얘기 안 근데 처음에 그 마이크가 이상해가지고 어 맞아요 나가던데 막 밖으로 갔다 왔어 처음에 마이크가 그러니까 오류가 난 좀 있었나봐 내 마이크가 응 내 마이크가 응 그런가 봐 그래서 했는데 그 처음에는 바로 핸드마이크를 주시려고 했어 옆에서 근데 내가 아 이게 퍼포먼스가 저희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첫 곡이니까 아 이게 제가 딱 셀리리스 이런 거 핸드로 못할 거 같은 거야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될 거 같다고 해서 그냥 새로운 마이크를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내려간 이유가 그거입니다 마이크 교체 그거 그거 밑에 그 컴퓨터에 네 제이크 마이크 가는 중이에요 얘기 좀 끌어주세요 해가지고 대본이 없어가지고 아 네 저희가 케이콧 2년 만에 지금 왔는데 저번에 뭐 어떻게 하면서 거의 그냥 구구절절 저번 뭐 한 2년 전 얘기까지 다 그러다가 그냥 왜 눈치봐요 그래가지고 말하면서 눈치봐요 왜 눈치봐요 그래가지고 말하면서 눈치봐요 방금 너 댐 본 줄 알았어 방금 너 댐 본 줄 알았어 하하하하 하하하 그거 거의 둥둥둥둥둥둥둥 거의 그 투어 댐 보자 두구둥 두구둥둥둥둥 와라락 와라락 Do you know about that challenge? 1, 2, 3, 4, 5, 6, 7, 8 2, 3, 4, 5, 6, 7, 8 2, 3, 4, 5, 6, 7, 8 저 어디 했어요 이거 어? 했어? 네 찍을 거야? 찍었어? 아니요 그냥 라이브에서 아 그냥 재밌는 척 그냥 했어요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2, 3, 4, 5, 6, 7, 8 3, 4, 5, 6, 7, 8 4, 5, 6, 7, 8 5, 6, 7, 8 6, 7, 8 7, 8 8 8 8 7, 8 6, 7, 8 5, 6, 7, 8 4, 5, 6, 7, 8 어? 어? 틀렸어 아 그래? 4, 5, 6, 7, 8 아 맞구나 맞네 4, 5, 6, 7, 8 3, 4, 5, 6, 7, 8 2, 3, 4, 5, 6, 7, 8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너무 하... 조명을 너무 세게 한 것 같아 형 지금 그 비비... 비비크림... 어 잠깐만 아니 저 귀인가... 무서워 형 한번 꺼봐요 꺼봐요 잠깐만 잠깐 꺼봐요 아 잠깐 아예 꺼봐요 많이 안 봐라? 방금 당황해가지고 눈 깜빡깜빡해서... 아니 그 비비크림 잘 먹고 바른 것 같아 약간 그 선크림 그 떡칠한 것 같아요 그니까 어 야 조금 다 챙겨놨다 어 방금 진짜 깜짝 놀랐네 뱀파이어 같아요 잘 먹네 아 우리 지금... 아 저도 밥 먹어야 했는데 밥 먹... 지금 기다리고 있어 쟤아야 더 할 얘기 없어? 갈게 쟤이 형 뭐 먹네요 쟤아 위에 한번 쳐다봐봐 어 괜찮다 지금 양옆으로 되는데? 어? 아니 아니에요 위아래요 난 그렇게 보여 아 형 가로죠 지금? 응 왜 가로를 했어? 아... 일단 위로 봐봐 위에 한번 봐봐요 위에 저기가 맞출게요 위에 야 2대1이야 2대1 오케이 저희 밥 먹으러 갈게요 엔진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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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밥 먹으러 마저 먹으러 가겠습니다 I love you guys I love you LA I love you LA I love you NG LA See you 진짜 제이 아까... 약간 이상한데요 땡큐